1억마리의 벌레를 잡아봅시다 어머 죄송합니다 진정합시다 여러분들 진정해 무슨 빠구리야 빠구리는 부리부리 빠구리 자 1억마리의 벌레가 날라옵니다 자 그 벌레서에 피해서 벌레를 잡으면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일단 벌레를 피해서 벌레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이거 엔베가 있죠 이것도 50원이야 업그레이드가 자 빨리빨리 잡아 빨리빨리 어어 어어 카이팅 카이팅 좋은 카이팅입니다 좋아요 컨트롤 좋아요 또 벌레들이 이렇게 꿈틀꿈틀 내는건 좀 징그럽긴 한데 어어 이티가 카이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어 잘한다 근데 이티에 사이팅 찾아라 이렇게 수고하실 맞습니다 옙 형 네방 때려야 이제 죽는건데 자꾸만 세 방 때릴거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잘한다아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큰일 났죠 자아 컨트롤 좋아요 근데 1업하면 한방이라고? 50번 빨리 모아야겠다 자 카이팅하면서 저한테 오는 그 벌레들을 좀 처치를 해놓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컨트롤 좋습니다 집중해 허잇 허잇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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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막 꺾네 막아가지고 난리났어 이렇게 넓은지역 에 이런거 이용해야지 얘네가 급커브로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되요 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어?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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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다 죽었어? 설마? 다 죽은 것 같아요 다 죽었어 좋았어 아! 이게 고스트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아! 끼워 alliance! 야 우리팀 없어요? 아 있네 있네 아 진짜 존나 아깝다 8원 남았는데 이거 살릴 수 있나요? 아 살리게 있네 주황색님 살려주시면 되겠다 주황님 밖에 없네요 게임에 아 보라님도 있네 일단 뭐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만한 것 같습니다 아 어렵다 어려워 1등이야 돈 1등이야 어우 주황님 어우 살려주세요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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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살려줘 그렇지 나이스 좋아 잘했어 이제부터다 올게 come on 더 Heart 룩 성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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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에에..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으 어휴... 산업인데에에에에에에 뭐알oris 어! 아 살려줘 살려줘 나 빨리 나 빨리 살려줘 오케오케 됐어 이제 캐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람들을 다 살리고 와 이제 한방이네 다 와 좋아 와 느낌 좋아 이거 와 내 쪽으로 없죠 워낙 세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때릴 수 있죠 아아 돈 쭉쭉으로 오네 오오옹 호흡 쪼라스 쪼라스 살짝 쫄았으 살짝 쫄았으 에에에 스스 발레 발레 잡기 발레 잡기 발레잡기 하우우우우 자 우리팀 살려줄게요 자 살아나십쇼 좋아쏘 나만 믿어야 우리팀 쭉쭉쭉쭉쭉쭉 쭉 빠에르르릏 빠에елейелей 빠에에르르르르르르르르르 뭐야이거 왜 추가돼? 이거는 공업 된다음부터는 이렇게 모여있는게 좋네 그래야 팀을 좀 케어해줄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잡는구만 좋아쓰 뭐 스나이퍼이기 때문에 워낙 스나이퍼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다 먹으면 못 큰다고? 내가 깨면 되지 뭐 남, 남이 왜 필요해? 나우던 게임 뿐만이거 내가 깨면 되지 나우던 게임 나우던 게임 나우던 게임 나우던 게임 좋아쓰 밀고 나가 자 오른쪽 위에거 다 제거했다 보, 미니맨 보이십니까 여러분들? 다 제거했어 진짜 그냥 처음부터 컨트롤을 요했어 내가 업그레이드를 빨리한 이유도 컨트롤 좋았기 때문이죠 나의 그 슈퍼 플레이 때문에 이제 승리로 거둔거지 자 이거보게David이 끝나겠는데 여기서 쯔쯔 쯔쯔 떼르르르르르르 떼떼떼르르르 알았어 알았어 니네 짱이다 와 벌레 진짜 없다 깼는데 깼는데 이거 깼어 깼어 어 컨트롤 많이 필요한 맵일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슈퍼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게임을 할 수 있는거에요 절대 저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로와 벌레새끼야 후우우우우우웅 짝짝짝 겁나쉽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